일반인만 골라 패는 양아치 가오충 차일리 젤렌 오프 그는 약간의 복싱 경력을 쌓은 후 자신보다 약한 일반인을 골라 무자비하게 폭행을 일삼았죠 그렇게 쌓은 전적이 자칭 336승 무패 뭐야 이 개사기 승률 치트키는 그러다 재수없게 센 놈을 만나면 이렇게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다니고 복싱 세계 챔피언 디온테이 와일더에게 도발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상당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죠 아무튼 이번에는 1승 13패의 최하위 프로복서에게 도전을 했는데요 이 경기는 젤렌 오프의 프로복싱 데뷔전으로서 녹색 트렁크가 젤렌 오프입니다 그리고 대기차에서 9лx 플라이 버스에 부착을 해보십시오 배경이 부착을 해보십시오 2시 2-1 1-1 2시 2-1 2시 2고 3시 2고 4시 2고 5시 2고 1 3고 4시 3고 6고 5시 3고 6고 7고 6고 7 4시 3고 8고 8고 9시 2고 8고 8고 9 복서에게 펀치 허용 후 마우스 피스를 뱉어버린 젤란호프 역시 가오층 근성을 보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마 이거 스탠딩 다운이야 개 흥분하며 급발진 그러다 심판에게 제지를 당하는데요 양아치 똘끼를 보여주고 있죠 경기 재개하자마자 복서에 걸리면 장땡 안 걸리면 말고시게 무근모 빠따질에 링 밖으로 추락할 뻔한 젤란호프 신경질을 부리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피스를 다시 뱉어버리며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프로복싱 데뷔전에서 최하위 복서에게 참교육 몰수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은퇴한 노정 헤비급 복서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장난이 아니죠 이 가오층 녀석이 이번에도 좌표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기회장에 따라서 1,2,3... 검은이라고 끝 Andr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인자 잘못 골라 이렇듯 참교육을 당합니다. 여기는 가오충 대량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 좀 폈다는 가오충이 복싱 관장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딱 봐도 누가 가오충인지 감이 오죠? 연두색 대가리? 체급 차이가 있지만 뭐 그 정도는 가오로 극복할 겁니다. 가오충의 펀치가 간지럽다는 듯 웃으며 참교육을 예견하는 관장. 그리고 가오충을 코운으로 몰고 가더니 바디샷을 쑤셔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링바닥에 쓰러져 시청자들에게 큰절 올리는 가오충. 머리색, 글러브, 마우스피스까지 전부 연두색. 네가 무슨 개구리 왕눈이냐?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는 드루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디샷을 맞고 다운! 참교육 K.O. 패를 당하며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보호구로 완전 무장한 가오충이 무에타이 관장에게 도전을 했는데요. 퍼방이 바로 싱싱한 몸 쓴 지금 합니다! 아이소! 범죄! 범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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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는 무슨 무슨일이냐? 범죄? 범죄는 못냐. 하이킥 두방 맞고 첫다운을 당한 가우처 그러나 괴성을 지르고 가우포스로 몸을 휘가무며 다시 도발 압착이와 하이킥을 연속 맞고 다시 쓰러집니다 이 새끼도 갑자기 시청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네 결국 대자로 둬서 숨을 거두 지금까지 일반인을 골라 폈던 가우충들의 찬기욕 영상을 보셨는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일반인을 괴롭혔던 가우충 양아치 일진들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떼돈을 버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공감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키우는 채널 빡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